한 주간의 복지계 소식을 장애인신문과 함께 만나봅니다. 먼저 오늘 장애인신문 3면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법으로 정한 일정 규격이 있는데요. 한 시민이 장애인 주차구역의 폭이 좁아서 이를 넓혀달라는 민원을 관할 시청인 성남시청에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청은 오히려 법적 설치 의무 대상 건물이 아니라며 일반 주차구역으로 변경할 것을 계도했다고 합니다. 이에 해당 건물 주인은 장애인 주차구역을 일반 주차구역으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장애인 주차구역을 없애도록 한 성남시에 시정 권고를 내렸습니다. 권익위 조사 과정에서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법적 의무 없이 설치된 장애인 주차구역도 유효한 주차구역이고 행정지도 등을 통해 규격에 맞게 설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장애인기업 16만 시대 경영 현장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소식입니다. 센터는 이번 간담회에서 장애인기업 CEO들과 함께 기업인들의 현장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장애인기업과 센터와의 소통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장애인기업의 상생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박마루 이사장은 장애인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혁신을 거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장애인신문 오면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중증장애 청년 자립에 필요한 씨앗자금 마련을 돕는 이룸통장 사업을 올해도 이어갑니다. 서울시는 올해 700명의 참가자를 모집하는데요. 이룸통장은 참가자가 일정 금액을 선택해 저축하면 선택 금액과 상관없이 서울시가 매달 월 15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방식입니다.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액을 포함해 최대 1,260만 원과 이자를 받게 됩니다. 신청기간은 오는 24일까지며 더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신문 8면입니다. 전북 김제와 부안 등 전북 지역 서부권에는 특수학교가 없어서 그동안 장애 학생들이 장거리 통학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전북교육청이 서부권 특수교육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오는 12월까지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에서는 교육기회의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고교학점제가 통합학급과 특수학교에서도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단순히 학교를 짓는 부분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이나 환경, 안전, 교원 확대 등 종합적인 안목에서 특수학교가 설립되길 기대합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